안녕하세요 여러분 롤소리 디자인 연구소의 우디입니다. 레이어를 혼합할 수 있는 블렌딩 모드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블렌딩 모드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그 활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포토샵 초반 강좌를 보면 블렌딩 모드를 활용해서 이렇게 멋진 아트웍을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요. 영어 블렌딩의 사전적 의미는 혼합, 융합, 조합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이어와 레이어끼리 혼합을 해서 어떤 예상치 못한 결과를 얻고 싶다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머릿속에 블렌딩 모드를 바로 떠올리셔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 인물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마치 종이에 그린 듯한 느낌으로 질감을 표현해 볼게요. 이 질감 표현 사실 별거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블렌딩 모드만 떠올릴 수 있다면 말이죠. 그저 이 인물 사진 위에 실제 요런 종이질감 이미지를 일단 가지고 와서 크게 확대를 이렇게 시켜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이질감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여기 있는 블렌딩 모드를 클릭하고 하나씩 혼합을 해보다 보면 자 이렇게 예상치 못한 결과물들이 나오고 마치 종이 위에 그린 듯한 이미지로 쉽게 질감을 표현할 수 있죠. 만약 여기서 또 컬러감을 더 표현하고 싶다면 컬러감 어떻게 할지 몰라도 일단 컬러가 있어야겠죠. 투명한 레이어를 하나 깔고 그라디언트 2를 활용해서 요렇게 알록달록한 무지개 색상을 가득 채워주도록 할게요. 말이 알록달록한 색상이지 상당히 촌스럽잖아요. 그런데 이걸 또다시 블렌딩 모드를 적용해보면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렇게 또 예상치 못한 괜찮은 결과물들을 얻을 수 있답니다. 심지어 무지개 그라디언트가 적용된 이 레이어의 순서를 종이 레이어 아래로 옮겨 보면 이렇게 또 다른 결과물을 얻을 수도 있죠. 이게 바로 레이어와 레이어 간의 혼합을 통해서 예상치 못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블렌딩 모드입니다. 제가 계속 예상치 못한 결과물이라고 표현하고는 있지만 실제 이 블렌딩 모드를 펼쳐보면 달라 카테고리가 보이는데요. 이 카테고리별로 혼합되는 결과물을 대략 예상도 할 수 있어요. 먼저 여기 첫 번째 달큼부터 시작하는 이 구간은 뭔가 어둡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 라이튼 카테고리는 반대로 뭔가 밝게 하는 효과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버레이 카테고리는 대비를 증가시키는 효과들이고 티프런스 카테고리는 비교평가가 가능한 효과들 휴 카테고리는 색상으로 작업할 때 사용하는 효과들이 들어가 있죠. 뭐 말인가 싶죠. 사실 잘 몰라도 돼요. 그냥 자주 사용하다 보면 대충 뭐 요쪽 계열 블렌딩 모드를 썼더니 어떤 결과물이 나오더라 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블렌딩 모드별 결과 예측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아 블렌딩 모드라는 걸 한번 써봐야겠다 라는 그 생각을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고요. 제가 교육 분야에 오래 있으면서 실제 학생들을 보면 초반에 이 블렌딩 모드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줘도 블렌딩 모드 한방이면 끝날 일을 정말 힘들게 하고 있거나 또는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 구독 버튼을 누른 건 정말 행운 아닌 행운 자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아무튼 블렌딩 모드는 시도만 해볼 수 있다면 다양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질감 표현도 해봤으니까 또 블렌딩 모드를 실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계속 알아볼까요? 이번엔 작업하다 보면 이미지 위에 이렇게 로고 같은 걸 넣어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전달받거나 다운받은 이 로고가 이렇게 배경에 색상이 채워져 있을 때 이 배경을 지우고자 한다면 물론 마술봉으로 배경을 잡아서 지워도 되지만 허나 막상 해보면 이게 깔끔하게 안 되거든요. 이럴 때도 바로 블렌딩 모드 한방이면 다 끝납니다. 자 블렌딩 모드를 적용하다 보면 바로 나완대요. 여기 달큰 계열을 적용하니까 바탕에 밝은 색은 빠지고 어두운 로고 부분만 남았죠. 이렇게 블렌딩 모드로 아주 쉽게 바탕을 한방에 지워버릴 수 있답니다. 이번엔 달만 덩그러니 있는 이 심심한 밤하늘에 수많은 별을 넣어볼게요. 수많은 별이잖아요. 이걸 어느 세월에 별 하나씩 하나씩 집어넣고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냥 별이 많이 찍힌 이런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마찬가지로 블렌딩 모드를 적용하다 보면 짠! 이렇게 달큰과는 반대인 밝게 안은 라이튼 계열을 혼합하며 어두운 배경은 날리고 밝은 별만 남길 수도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신기한 거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백색 가전이 있는데요. 여기서 블렌딩 모드를 활용하며 고급진 블랙 에디션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펜트를 활용해서 제품의 흰색 부분만 이렇게 흰색의 세이프로 만들어뒀어요. 검정색이 아니라 흰색의 세이프에요 여러분. 그리고 해당 레이어에 블렌딩 모드인 디퍼런스를 적용하면 짜잔! 이렇게 블랙 에디션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답니다. 완전 신기하죠 여러분? 아, 참고로 블렌딩 모드를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단축키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단축키 Shift 플러스와 Shift 마이너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위 또는 아래로 블렌딩 모드 적용이 가능하고 두 번째 블렌딩 모드 탭을 클릭해서 아무거나 활성화 시켜둔 다음에 마우스 스크롤 또는 방향키 위아래를 통해서도 빠르게 적용이 가능해요. 그런데 제 컴퓨터에서는 지금 이 방법은 통하지 않네요. 마지막 세 번째 포토샵 CC 2019 버전부터는 그냥 마우스 이동만으로도 이렇게 실시간 프리뷰가 가능하답니다. 자, 오늘은 예측하기 힘든 다양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블렌딩 모드에 대해서 알려드렸네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 때 아, 블렌딩 모드를 한번 적용해볼까? 라는 생각을 꼭 떠올려 보시고 시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공짜입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고요. 롤스토리 디자인 연구소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꾹 눌러 두는 것도 잊지 마세요. 우디는 다음 포토샵 강좌에서 만날게요. 안녕